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답변주자 김건우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지금 찾아뵙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항상 이 핑계를 대죠 죄송합니다 살도 좀 많이 쪘죠 오늘은 오늘이 아니고 아니 지금 일단 지금 이 다 저녁에 제가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 연습 가고 있습니다 연습을 가고 있고 내일 연주가 있는데 내일은 제 직장 연주가 아니라 외부 출연을 쓰고 외부로 다른 연주단체에서 연주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연습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볼게요 적당한데 차를 대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연습을 하려면 커피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커피를 좀 하나 사고 그리고 연습실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 사이에 있으니까 아저씨예요 아저씨 난 아 요거죠 아아 젊음이 느껴져 야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오늘 함량으로 갔습니다. 함량문화예술회관 악기를 저기다 싣고 왔어요. 저 안에 모든 악기가 다 들어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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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